사회봉사부량으로 출마하신 우리 흥덕제일교회 김선호 목사님, 전선호회 그 다음에 오경남 목사님, 평양, 한해노회, 영광교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순천노회, 복선호 교회, 박병준 목사님, 정치구 그 다음에 우리 정북노회, 그 다음에 배원학교회, 그 다음에 방은술 목사님, 이사해 주시고 재판국장, 재판국장님으로, 그 다음에 불학교회, 그 다음에 정북동노회, 그 다음에 김연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는 이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